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대형 스피커 역할을 했다고도 비판했죠. 언론에도 책임을 분명히 물은 겁니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아직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시열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김만배, 신학림 조작 인터뷰 논란에 대해 2022년 대선의 최대 정치 공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건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 한 정치 공작적 행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치 공작과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의 최대 위험 요소라며 언론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조작된 인터뷰를 활용해 보도한 방송사 등 집중적으로 가짜 뉴스를 실어나른 언론 매체에 대해 정치 공작의 대형 스피커 역할을 했다고 비판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김만배와 이재명 대표는 한 몸통이라고 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말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정치 공작의 배우를 밝히고 공허하고 동조한 자를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검찰의 주장인 상황이라며 사실관계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